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시는 이 집을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 안에 있는 빈집인데요. 조그마한 그런 빈집입니다. 먼저 이 집의 특징 또 이 집이 위치에 있는 마을의 특징 뭐 이런 부분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남양집으로 보이는데요. 햇살이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단은 먼저 듭니다. 화사하다. 마을 자체도 좀 화사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마을의 가구수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집으로만 보면 한 50호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마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담이 아주 정겨운 데요. 집집마다 이런 돌담이 쌓여 있는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집도 돌담도 있고 안에 집 내부에 또 바위가 상당수 있는데요. 작은 바위도 아니고 제법 큰 바위가 상당수 이렇게 있고 입구에도 여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집 전면의 전경인데 햇살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남양집으로 보이는데요. 햇살이 잘 비치는 아주 조그맣고 운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돌담이 정겨운 그런 집입니다. 집이 비워둔지 제법 되어 보이는데요. 가끔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김장도 하시고 또 매주 같은 거를 여기서 썼다 그럽니다. 가마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고 생활은 여기서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좀 관리 상태가 좀 아쉽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완전히 황골탈퇴해서 아주 예쁜 마당과 텃밭 이런 것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은 앞에 샤시 같은 게 이렇게 덧대어서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리를 한 모습인데 실제로 이 외벽 이라든가 이런 게 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통 흙으로 된 흙집인데 우리 전통 과학의 목구조 흙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집이 지리산 자락에 이렇게 요즘에는 발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발견하기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매매하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됐습니다. 이런 집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위도 제법 크고요. 이 집을 선택하는데 기본 옵션으로 바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바위들이 제법 있고요. 여기는 이제 텃밭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위를 조금 이렇게 옮긴다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공간이 되고 마당도 작지 않은 저는 마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구수가 많지 않다면 이 땅이 한 130평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적인 게 또 나무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아궁이 부엌이 있는 곳인데 그 얼음이 많이 묻어 있지만 나무가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상태가 좋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고 아궁이가 두 개의 아궁이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아궁이가 두 개 있다라는 게 이제 방이 두 개 있어서 그런 것 같는데요. 이 조그마한 정말 손톱만한 그런 방이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그래도 이 공간이 조금 큰데 정말 한 개 방은 너무 작더라고요. 말 그대로 손톱만한 그 정도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아궁이가 있고 부엌입니다. 예전 부엌 그대로 이제 개조되거나 수리된 그런 부엌이 아니라 옛날 우리 전통 방식의 그대로 남아 있는 부엌이고요. 가마솥도 있고 여기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서 불을 지펴서 이제 군불을 지펴서 난방을 하는 그런 난방 시스템입니다. 보일러는 깔려 있지 않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예 아주 뭐 훼손되거나 파괴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역시 여기 부엌 안쪽에도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인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전화 문의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기농 지리산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기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전원생활, 여생을 시골에서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집을 구하려고 이렇게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현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집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아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 뭐 한 10년 전 예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집들이 들어 있었는데 예 아마 그런 집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지리산 주변으로 어떤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이 그 오지라든가 뭐 산속 마을이라든가 이 마을들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런 집은 뭐 없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예 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산속 오지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또 뭐 신념에 차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골에 있는 땅이 서울에 있는 땅만큼 뭐 가격이 나가면 안 되는지 예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인데요. 예 뭐 의문이라기보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이라든가 모든 컨디션에 비춰볼 때 서울과 시골을 이렇게 비교하면 시골 땅이 뭐 더 비싸도 저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딱히 이제 그것도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현실은 물론 대도시보다 시골에 있는 땅이라 집이 저렴하죠. 하지만 그 지리산 주변에 이렇게 다녀보시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예전 어떤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 그런 분들은 현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시골 땅이라든가 집을 구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제가 있는 이 지리산 주변 보면은 다른 저기 시골보다는 이 집값이라든가 땅값이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가격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수요하고 공급에 이렇게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리산 주변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또 지금 보면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더 이제 그게 뭐 집값이라든가 땅값이 좀 가속화되어서 상승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는 비단 지리산 주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도시를 비롯해서 아파트, 전원주택 등등 모든 게 이제 급상승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골로 들어오시려고 할 때 집을 산다든가 땅을 살려고 하실 때 시골에 있는 땅이나 집이 나중에 되판다든가 또 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손해보고 판다든가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신데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현실하고 또 일본 현실하고 자꾸 비교해 가지고 우리도 일본처럼 나중에 시골 집이라든가 땅값이 너무 폭락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몇 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해자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 번도 시골 집이라든가 땅값이 뭐 내려갔다. 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투자를 투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골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자기 개인의 어떤 경제 규모에 알맞는 분수에 맞는 그런 적당한 집을 구해서 투자라기보다도 매매를 한다든가 임대를 하셔서 들어오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집은 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매매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이런 집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왔는데요. 매매를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4천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또 제가 말을 잘못하면 굉장히 또 비난의 하살이 쏟아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지리산 주변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본 집 중에서는 가격이 최근에 만난 집 중에서는 제일 싼 집이다.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대 의견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상당히 저렴한 집이다. 감히 저는 그런 느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4천만 원짜리 집을 한번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리산 주변에서 아무리 작은 집이고 허술한 집이라도 4천만 원짜리 집을 만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지리산 주변에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맞다면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을 앞에는 이런 정자도 하나 있는데요. 여름에는 이런 곳에 와서 시원하게 이런 계곡 같은 것도 바라보고 그렇게 시간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마을입니다. 지리산 가는 여기는 천황봉하고 좀 가깝다기보다는 운석봉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리산 운석봉하고 좀 가까운 곳인데요. 이런 건사한 계곡도 하나 있고 앞에는 산이고 자연환경이 좋고 물론 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궁이도 두 개 있는 집이고 구들빵이 이제 두 개가 있구요. 이쪽은 이제 반대편으로 제가 한번 와 봤는데요. 오랫동안 방치돼서 여기는 이제 좀 훼손이 됐습니다. 지붕 계량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붕 계량이 되어 있구요. 여기도 나무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여기 조금 공간이 있었는데 스레드가 지금 내려 앉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지붕은 아니구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제 아궁이가 있는데 아궁이 있는 지붕이 이제 조금 훼손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 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여자분들도 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반대편 뒤쪽으로 와 봤는데요. 여기도 돌담으로 이렇게 경계가 쌓여 있고 굴뚝이 보니까 여기 아궁이 자리가 있는데 이 방이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구들방이구요. 다른 난방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 굴뚝이 두 개가 있구요. 그러니까 방 한 개씩 이렇게 구들이 놓아져 있고 이 굴뚝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붕 계량이 되어 있고 파란색 하늘과 파란색 지붕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집에서 바라보는 그 옆에 있는 산입니다. 옆에는 또 어르신 계시는 집이 또 한 집 이렇게 있구요. 마을 안에 있는 집입니다. 외딴 집은 아니구요. 햇살이 잘 비치는 그런 특징이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햇살이 잘 비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집이구요. 저 개인적인 바램은 이렇게 비워두고 방치되어 있기 보다는 아주 소박하신 분 욕심 없는 가족이면 더 좋겠네요. 자녀가 있다면 저는 정말 쌍수를 들고 이렇게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족이나 뭐 개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박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그런 분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 공간이 정말 꿈꾸고 행복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집이 잘 보존되고 잘 가꾸어지는 그런 집으로 탄생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동심 TV를 통해서 이 지리산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수 계신데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요즘 앞에는 또 제가 초대를 받아 가지고 제가 사는 곳 이 근거리에 또 도시에서 들어오신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옛날 뭐 이렇게 한옥 같은 그런 집을 얻으셔가지고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수리하고 정답게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뵀는데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이런 집을 또 부부 되시는 분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올 7월 달에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탈바꿈 시킨 그런 가정도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그 부부 되시는 분이 이제 살고 계신 분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그야말로 전통 찻집처럼 이렇게 예쁘게 수리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는 그 가정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집도 바위도 있고 정말 예쁘게 수리한다면은 어느 집 못지않게 정다운 그런 집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땅 위에 정말 작은 집 이런 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리산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기농을 꿈꾸시는 분들 좋은 공기 좋은 자연환경을 찾고 계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 모두 정말 이상적인 그런 터전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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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